네 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 저는 아까 영웅도에 잠깐 들렸다가 지금은 그 선제도에 왔습니다 선제도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목섬이라고 있는데 이 목섬 왼쪽으로 물꼴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이 물꼴을 따라서 안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좌측으로 이제 메추리 섬이 나오는데 메추리 섬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 물꼴 주위로 해서 이제 소로 하고 낚시를 이제 잡으러 다니게 되는데 어 여기는 잠깐 들어가려고 봤더니 지금 통제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나와서 지키고 있는 거니까 목섬은 이제 통제를 하는 것 같고 영웅도는 뭐 아직은 이제 통제를 안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통제를 할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일단 상황만 보고서 또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